마땅적인 일 너에게 가는 길 얼마나 기뻤는지 고마워 우리 함께 걷는 길 고맙고 두근까만 이 시간을 넘어 이제 널 만나러 간다 그래서 이런 UCS 이벤트가 활성화되면 울산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선될지 몰랐는데 다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당선될수록 고맙습니다 울산에서 더 많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련 올해 제일 좋은 일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됐어? 흠흠흠 마땅적인 일 너에게 가는 길 얼마나 기뻤는지 고마워 우리 함께 걷는 길 고마워 두근대는 이 시간을 넘어 이제 널 만나러 간다 bye bye 고마워 고마워 조금 바라메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.